박준교의 브리핑 식스 내시면 박준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몸상 목 상태는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는데 예 제가 꼭 나와야 될 자리였었는데 못나와서 집에서 좀 아쉽더라구요 아 예 자리를 아주 멋진 그 풍론가 분이 에 어 제 나름대로 아 아 예 별 말씀하십니까 예 자 오늘 지금 국회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찔까지 말해서 전혀 그 이런 사태가 올 걸 예상치 못했고 이게 진행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뭐 그냥 으 보내기가 능력도 알았는데 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화되서 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제 회의가 열리고 그래서 여야가 신경전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익숙한 광경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카드가 나오고 또 거기에 다른 대응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죠 제가 아침에 취재할 때만 해도 그 이 소문은 좀 돌았습니다 그 필리버스터를 할 거다 필리버스터 예 예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필리버스터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예상이었고 국회의장실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었구요 예 사무처의 주요 관계자들도 아 이번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역공을 받을 것이다 안 할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예 무난하게 본회의가 진행될 것을 예상을 했었는데 예 실제로는 아침에 그 나경원 대표가 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 우리는 필리버스터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아침까지만 해도 필리버스터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어 사실상의 그 함정이었죠 연막 전술이었나요 그렇다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예 한국당이 수정안을 내기로 했어요 예 소위 그 아 유치원 원장들이 그 본인들의 사설 사유 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넣는 방안을 계속해서 이야기 하려고 했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수정안에 넣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수정안을 안 내기로 안 내기로 한 거예요 수정안에 안 낸다 라는 것은 그거를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는 아니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음 하고 여튼 어 민주당이나 야 나머지 3당 야 3당은 아 기존의 그 임재훈 수정안 이라고 해서 이 그 징계안을 좀 높이고 아 이런 안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 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보관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아 무슨 어 의도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오후에 본회의가 안 열려서 보니까 바로 이러한 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당은 필리버스터에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예 어 지금 200여 개의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 상정 될 예정이었거든요 예 각각의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 하 A라는 첫번째 법안을 상정을 의장이 하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 들 그 한국당 의원들 이 108명 예 순차적으로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2월 10일 까지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11월 29일이니까 앞으로 한 13일 12일 13일 정도를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예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면 지금 1인당 예 아 4시간 정도씩 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 1인당 4시간이요 예 뭐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아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예 아 60년대에 처음 할 때 4 5시간을 좀 넘겼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와서 책을 읽으면 되거든요 아 그렇죠 뭐 쭉 읽으면 되는거 예 예 시간만 채우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본인들은 이 회기 정기국회를 이걸로 그냥 끝내겠다 이런 대는 갖고 있었다 4시간을 그리고 한 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두 번에 거쳐서 할 수도 그럼요 한 안건에 한 사람이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 안건을 가지고 또한 여러 개니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쉬면 되구요 아 그렇군요 아 아 마 한마디로 독하게 마음을 먹고 나왔네요 그런데 지금 어 그 200여건의 법안에는 소위 민식이법 뭐 태호법 혜인이법 유찬이법 이런 소위 어린이 보호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여야가 어쨌든 어느정도 합의를 본 사안들 아닌가요 완전히 합의를 봤죠 그래서 아 언론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담보로 이 국민 안전의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것을 담보로 이 그 이 필리버스터를 한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니까 우리는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약속만 한다면 아 민식이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차 이해가 안되는데 그거나 저거나 지금 어쨌든 민식이법을 본모로 잡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결국에는 선거법을 상정하지 마라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이 올라와 있는 200건이 민생법안이고 또 안전법안이고 또 무쟁점 법안이에요 특별히 쟁점이 있는 것은 다 빠졌어요 데이터 산법도 개인정보가 나갈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일단 재킷 제외해 놨거든요 예 나머지는 거의 쟁점이 없는 거죠 이런 민생법안들을 붙잡고 있으면서 선거법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뭐 약간 역풍을 우려할 만한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역풍을 고려할 만한 자유한국당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서 막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으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아 사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선거법을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예산안도 통과시켜야 되고요 예산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닙니다 아 예 그래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선거법을 먼저 아마 올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필리버스터를 하겠죠 예 그러면서 12월 10일까지 끌고 12월 10일이 지나면 곧바로 또 임시국회를 열 수가 있어요 예 11월 11일에 예 그럼 그때는 선거법을 바로 올리면 음 이건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 이미 했기 때문에 아 한번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미 했으면 예 그 다음에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기가 지난 다음에 다시 열면 아 그럼 그때는 바로 표결을 할 수 있죠 바로 표결한다 그러니까 선거법 같은 경우에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12월 2일에는 올리지 않을 것 같구요 아 일단 12월 2일에 안올린다고 예예 아 그리고 12월 한 7일에 8일 쯤에 올려서 아 필리버스터를 한 2 3일 하라도 하도록 하고요 하도록 내버려 두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2월 12일 11일에 아 어 임시국회의 임시국회 를 열어서 곧바로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표결에 들어 그럼 통과 됩니다 아 그리고 그러면 사법개혁법안을 또 상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필리버스터가 시작됩니다 아 그러니까 사법개혁법은 좀 늦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연말까지 이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충분히 있죠 어 근데 이게 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200개의 민생법안 안전법안 이 법안을 과외 계속 묶어 줄 수 있을 것이냐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여론의 지형들 좀 봐야 될 건데요 한국당의 상당히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황교안 대표의 어떤 뭐 스탠스나 뭐 보면은 협상은 없다 이거과 관련해서 예 강경하게 나왔잖아요 계속해서 장외투쟁도 하고 또 뭐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이런건데 지금 이정도 상황이면 은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법하고 뭐 그러니까요 지금 황 황교안 대표도 일단 단식을 마무리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당 내에서는 사실 협상을 하자는 여론 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것을 나경원 대표가 일거에 잘라낸 건데요 아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경원 대표가 12월 10일 일임 끝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 같이 또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당 내에서는 이 아 민 아 한국당 내에서는 나경원 대표를 12월 10일까지 끝내야 된다 으 단식 중이기 때문에 대표가 단식 중이기 때문에 말을 못했지만 내부에선 그런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그럼 지금 원내대표로 12월 10일 전에 뽑는 건가요 아니죠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뽑는 거 바로 뽑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의원들이 예 아 108명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뽑는 작업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지만 그 스탠바이 지금 상태니까 그렇죠 근데 본인은 12월 10일 이후에 아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냥 거기서 합의만 해주면 6월 5월 말까지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패트와 관련된 전쟁 중이니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에게 계속 어떤 지휘권을 맡겨달라 라고 요구를 할 텐데 한국당 내부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퇴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국면 전환을 위해서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협상에 나서거나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나경원 원내대표도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인의 지휘 또 여러 가지 법적 지금 피고 피의자 고발 피고발인 신문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고 또 그 본인에 대한 공천 문제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원내대표를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아 자기도 원내대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이번에 했던 이 결정과 함께 상당히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신뢰를 챙길지 협상에 나서면서 아니면 계속 강경투쟁으로 갈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예 자 오늘 그 야당의 그 김기현 함영수사 의혹 그리고 유지에서 감찰 중단 의혹이 운영위에서 지금 제기가 됐어요 예 오늘 오전에 운영위의 예산심사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예산심사는 하지 않고 청와대의 말씀하신 두 가지 의혹에 대한 집중적인 야당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민정수석실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조사한 뒤 임사조치하는 수순으로 정리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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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원칙적인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다른 측근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 유세수 유세수 그 당시 금융정책국장 금융위에 아 이 비리가 접수가 됐고 감찰을 한 건 사실이고 감찰을 한 결과 문제가 있어서 퇴직 조치를 한 거죠 결국에는 그런데 이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사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퇴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로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종결했다 이렇게 이쪽의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뇌물수수권이었잖아요 그렇죠 골프채를 받고 아들 유아 자녀 유학비용을 대납하게 하고 이런 거면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 본인 청와대는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넘기거나 이런 거가 일반적인 절차 아닌가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신들이 조사했을 때 자신들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를 했고 그 조사했을 때는 지금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그 많은 수사 의혹이 범죄 의혹이 다 들어있는 건 아니었다 확인이 되기 전이었다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확인한 거로서는 검찰 수사에 이첩할 수준이 아니었고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뭐 제가 너무 두둔합니까 그쪽에 설명을 그대로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것이 중간에 어떤 압력에 의해서 차단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별 문제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종결한 것인지 이것은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일단 자체 조사에 지금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렇죠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자기들도 이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압력이 가해졌는지 검찰에서는 민정수석의 윗선에서 압력이 있었다 이런 말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아마 검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재수 건이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뭐 검찰이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식의 또 시각 때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나오는 것이 지금 이 유재수 건 뿐만 아니라 김기현 김기현 건 있고 우리들 병원 건도 있고 여러 가지 건이 지금 청와대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조국 수석과 또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조국 수석하고 민정수석 씨 정확하게 민정수석 씨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조국 수사의 어떤 큰 혐의점이 제대로 발견을 못 해내니까 결국에 이것까지 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위기가 민주당이나 청와대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별권 수사를 통해서 같이 이 건으로 같이 엮으려는 게 아니냐라는 게 어떤 민주당이나 청와대 쪽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증명서 같은 것이 위조된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많이 보여지고 있고 증거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는 또 이제 무피권 행사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제대로 된 혐의를 검찰이 못 갖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런 것으로 어떤 여론 지형을 좀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검찰 개혁 법안에 검찰이 약간 저항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검찰 출입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행령으로 지금 많은 개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잘 진행이 안 된다고 해요 내부 거부 반발이 좀 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함께 지금 민주당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그리고 이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검찰 쪽에서 견제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하긴 하네요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이 내용을 뭐 김기현이나 유재수권을 안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고 분명히 그거를 그 뭐 이런 뭐 의도가 있으니까 검찰 수사 중단나라고 또 하면은 그거는 외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그런데 지금 유재수권이나 김기현권을 보면 청와대가 비위가 접수됐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것이 전달되고 이첩이 되는지 이것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이 청와대가 하고 있는 감찰 단계들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법적으로 문제시 삼을 것인지 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 청와대 완전히 한번 해보자 이런 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상당히 승부수를 어떻게 보면 던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민정수석 씨를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은 민정수석 씨 우병호 민정수석이 문제가 있었고 어찌됐든 이 과도한 기능이 주어졌는데 이거가 뭐 어떤 법적 근거는 대통령실에 이제 뭐 수석을 둔다라는 거지 뭐 민정수석 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 좀 이게 과도하게 지금 계속 이런 권한이 많이 이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구요 그렇죠 그래서 그 권한을 좀 더 분산을 해서 사실 공수처라든가 특별 감찰관이라 감찰관이라든가 특별 감찰관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죠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측근이라든가 이 소위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위 문제는 이쪽으로 다 이관을 하고 민정수석은 그야말로 이 그 민정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생각하고 있는 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통령한테 올리는 아 보고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 임무가 좀 나눠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민정수석을 잠시 안 두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가지 좀 쟁점들이 있네요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개각 얘기 좀 해보시죠 지금 법무부 장관의 추미애 의원 계속 나오죠 예 이거 뭐 유력한 건가요 그러면 지금 사실 지금 나오는 그 개각 이야기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왜냐하면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깨끗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의 선거를 하게 되면 사실 검증이 되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이나 당내 경선을 통해서 뭐 꼬치꼬치 다 문제가 있는 거면 다 이게 밝혀지고요 드러나고 또 그것이 이제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조심하게 되고요 공교롭게도 어쨌든 국회의원 출신들이 다 장관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아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원들 중심에서 아마 사고를 할 텐데 지금 뭐 많이 얘기 됐던 게 전해철 의원 추미애 의원 박범계 의원 뭐 이렇게 이야기 되지 않습니까 뭐 그중에서 뭐 아 일각에서는 또 아 으 그 우리 누굽니까 박 최고위원 아 저기 우리 라면 드셨던 박지원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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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위원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굉장히 강한데요 그거는 아 40대가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좋을 거냐 했을 때 가장 많이 부각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의원인 거죠 5선이고 연륜과 법관 출신이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뭐 여당 대표도 했고 중량감이 있어요 그렇 그렇죠 게다가 아 이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 위치가 상당히 급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하고 약간은 이 대척점에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상당히 대가 있는 그런 분이 가셔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본인 입장에서도 사실 당대표가 가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많이 있지만 이제 5선을 했기 때문에 6선을 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추미애 대표가 여성 첫 국회의장도 노리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한데 그런 걸 내려놓고 뭔가 사법개혁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뭔가 해내면 그다음 정치적 진로가 또 나올 수 있다 또 소위 말하는 거물급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를테면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한 뒤에 문재인 정부 말기에 총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캐릭터의 사법개혁을 주도한 장관 이렇게 된 거죠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검찰개혁이 지금 어쨌든 지금은 시대의 화두니까 그거를 제대로 해낸다면 굉장히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본인이 좀 몇 가지를 놓으면 충분히 소화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진표 총리설 이거는 계속 얘기는 기사로 기사를 보고 있는데 저도 예 그 사실 약간은 대한부재론 비슷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는 의원 중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럼 의원 중에서 민주당에 사실 경제통이 많지 않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번 호소했던 부분인데 사실 제법 괜찮은 경제통들은 많이 한국당에 가 있어요 그리고 고위급을 해봤던 관료들 중에서 경제통은 김진표 의원이 거의 유일하죠 그런데 김진표 의원이 갖고 있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일단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거부가 하면 되니까 종교인 과세를 막은 사실상 민주당에서 막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으면서 예 너무 보수적이다라고 그리고 굉장히 여론이 안좋아요 그 부분은 확실히 그 부분이 있는데 반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은 제가 옆으로 들은 이야기라 태극기 부대가 반대하지 못할 거다 아 태극기 부대가 반대하지 못할 거다 소위 종교계 쪽에서 적극적으로 민주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반대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상당히 네티즌 용어인데 신박한 해석이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하튼 지금 현재로서는 패스트트랙이 끝나는 12월 10일 이후에 아마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죠 그 이후에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정이 계속 미뤄지게 된다면 그 와중에 총리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 패스트트랙과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들을 아마 봐가면서 할 텐데 법무부 장관은 좀 일찍 발표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총리가 뭐 내년 초에 교체될 1월 13일까지는 이제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그런데 이제 만약에 총리가 낙마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김진표 의원은 낙마를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그렇긴 한데 우리가 만약에 사태를 이제 또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또 민주당이 또 인준을 아예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아 저기 한국당이요 한국당이요 그러면은 뭐 예전에 김종필 총리처럼 서리로 이제 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일정은 되게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고 변수가 정말 많네요 이런저런 변수가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또 어떻게 이게 흘러가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준규의 브리핑 6 내일시면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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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규 기자